....…. 깜짝 놀랐네... 깜짝 놀랬어... 깜짝 놀랬어... 거기서 뭐해요, 담임 씨? 울적해서 바람 쐬고 있었어요. 어, 네. 구미호님은 마감하느라 바쁘신가 봐요. 원고도 마감하고 제 인생도 마감하고. 저기, 담임 씨... 아니, 내가 뭐 얼마나 세게 썼다고 그걸 바로 튀어나와요, 에? 근육 없어요? 운동 안 해요? 어휴... 아니, 담임 씨가 거기서 왜... 소세지가 불러떨어져서요? 갑자기 부전... 산책했더니 배고파서요. 뭐, 이 와중에 웬 야식 씹겠지만, 어쩌면 야식 먹을 날이 365일도 안 남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후회 없이 볶아 먹으려고요. 참, 생각은 해보셨어요? 구슬 뺄 방법? 어, 그게... 그... 얼른! 생각이! 나야! 할 텐데! 내가iler! 아이 치 ΕY! 더 좋은 num을 shy! 아주 큰 공연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올 예상 아이 치. 이 시각의 맘을 비교했는데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